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OM42 리이메진드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리이메진드 시리즈를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 설명드릴 OM42는 저희가 예제껏 리뷰했던 리이메진드 중에서 제일 상위 모델이 되겠네요. 제조사들에서 등급이 올라갈수록 외관에도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장식이 하나씩 늘어나거나 화려해진다던가 그리고 피니쉬를 무광이었다가 단계적으로 유광으로 바꾼 상판만 유광인 경우도 있고 바디가 전체 다 유광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틴 같은 경우는 보통 하위 모델들은 헤드 앞면만 유광인 애들이 있고 그리고 헤드 뒷면과 뇌까지 전부 다 단계별로 나눠서 장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OM42 모델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바디 전체 그리고 이 헤드 뒷면 뇌까지 전부 다 유광인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시기에도 자개가 상당히 장식에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 지판 옆에 테두리까지 그래서 저희 석국은 표현에 따르면 누가 봐도 고급 기타 이런 외관을 가진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설명드린 리이메진드의 공통된 특징을 먼저 보자면 상판이 많이 쓰는 시트카스프루스인데 확실히 상위 모델이라서 그런지 상판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리이메진드 시리즈에는 상판에는 다 공통적으로 에이징 토너가 칠해져 있어요. 조금 더 오래 쓴 기타처럼 오래돼서 에이징되면서 색깔이 변색된 기타처럼 조금 더 진한 색을 나타내 주는 그런 토너가 칠해져 있고요. 이 상판 아래에 있는 이 브레이싱이죠. 이 브레이싱은 리이메진드 내면서 얘도 스켈라프트 브레이싱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요. forward shifted냐 아니냐 근데 마틴에서 공식적으로 OM000바디에는 forward shifted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만져보면 얘는 좀 뒤로 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애는 좀 앞으로 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엑스브레이싱 중심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모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마틴들 스펙에 보면 브레이스 사이즈도 표기가 돼 있고 4분의 1인치 이렇게 브레이스 사이즈도 표시가 돼 있고 스켈라프트 표시되어 있고 forward shifted냐 아니면 그냥 정위치냐 그런 것도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얼핏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타들이 스켈라프트냐 아니냐 그거 말고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다들 다른 모델이고 소리도 다 다른데 사실 공개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켈라프트라고 해도 어떤 모델들은 이 부분 이 부분을 깎고 어떤 모델들은 여기는 안 깎고 저 뒷부분만 깎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들 너트는 다 본 재질인데 너트가 44.5mm 리매진드되면서 바디가 큰 기타든 작은 기타든 다 44.5mm로 통일이 됐고요. 테이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너트에서 위에 하이프레스로 올라오면서 넥이 넓어지는 정도 테이퍼는 예전 모델들은 다 스탠다드 테이퍼였는데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라고 해서 스탠다드 테이퍼보다는 올라오면서 넓어지는 정도가 좀 덜한 그래서 이 위에 올라와도 너무 넓다 그런 느낌보다는 편안하게 칠 만하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좀 넓어지는 느낌이 덜한 그런 테이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OEM들은 다 이 조그만 물방울 같은 이런 모양의 핏가드가 됐고요. 000은 드레드넛 같은 모양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있죠. 그런 핏가드를 가지고 있고 OM은 이렇게 물방울 같은 조그만 모양의 이런 핏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토터스 핏가드고요. 딱 보시면 상판에 기존에 저희가 리뷰해 드렸던 그 어떤 모델들보다 수없이 많은 자개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상판 퍼플링에 쭉 둘러서 이런거 아발론 이라고 하죠. 청자개 아발론 자개가 이렇게 쭉 있고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는데 이렇게 지판을 둘러서 자개가 그대로 덮여 있고요. 이 사운드 로젯도 똑같이 아발론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브릿지는 다 똑같죠. 에보니 브릿지를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본세들 뒤에 이 핀은 핀에도 이렇게 아발론이 박혀 있어요. 핀 자체는 그냥 흰색 플라스틱 핀입니다. 마틴은 스탠다드 모델에는 사실 그렇게 핀이 자기네 기타 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상위 모델인데도 그냥 일반 플라스틱 핀이 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브릿지 양쪽에 여기에도 이렇게 자개로 장식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에보니 지판인데 에보니 지판 위에도 뭐 28 이 정도만 돼도 그냥 커다란 도트만 있거나 아니면 장식이 있어도 좀 작은 모양이었는데 이제 이 40분 때 들어와서는 이렇게 좀 자개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뒷면도 인디언 로즈워드 초코판 인데 이 뒷면도 다 유광 당연히 그리고 여태껏 리뷰해 드렸던 모델들과 다르게 이 넥 자체도 유광 피닛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설명드렸던 뭐 리메진드 시리즈 김광석 모델 그리고 모던 디럭스까지 다 이제 넥은 무광 넥이었는데 얘는 이제 넥 자체도 유광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 뒷면도 유광이고요. 당연히 헤드 앞면도 이렇게 유광이 되어 있는데 마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다들 알 수 있는 이 헤드 로고가 로고가 40번대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로로 많이들 아시는 그 마틴 폰트 있죠? 그렇게 CF 마틴 써 있는 그 로고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크게 대문자로 CF 마틴 이렇게 40번대에만 쓰이는 자개 로고고요. 총자개로 이제 인레이드 로고라고 하는데 이제 나무를 파서 그 모양 그대로 자개를 집어 넣은 그런 고급스러운 자개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리이메진드 시리즈 처음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오픈기어 헤드머신인데 많이 쓰는 그로고사의 튜너가 아니라 쉘라예요. 독일 회사 쉘라의 그랜드 튜니라는 이게 리이메진드 시리즈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랜드 튜니라는 이 튜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역시 고급스럽게 금색이에요. 그리고 바인딩 이런 부분은 리이메진드 시리즈의 공통적인 부분 앤틱 화이트 바인딩으로 흰색인 것 같은데 약간 누런 이것도 이 에이징 토너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사용해서 색이 약간 변한 것 같은 그런 앤틱 화이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바인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리는 이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들어보실 수 있을 테지만 저도 사실 40번 때는 옛날 기타들 밖에 들어본 적이 없고 이제 리이메진드 되고 나서는 처음 제대로 들어보는 건데요. 제 기억으로는 옛날 마틴의 40번 때 모델들 되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도 사람들이 마틴 40번 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기타가 그 그릉그릉 거린다고 자글자글한 그런 울림이 있다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리이메진드된 상태에서도 이 OM42에서도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모델들과 다르게 저음이 좀 확 치고 들어온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딱 쳤을 때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릉그릉 거리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의 좀 강렬한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인 모델은 상인 모델이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기타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지메해진 따뜻한 지메해진